자, 이제 음식이 하나씩 나오네요. 짬뽕. 묵밥. 우리 한국에서 똑같아요. 묵밥도 나오고, 짬뽕도 나오고, 김치, 단무지, 뭐, 양파부터 해가지고 잘 나옵니다. 4컵만 안 나옵니다. 내가 배 채우고 배당의 놈이 몇 개 안 나옵니다. 짜증나게. 겁나게 배고픈데. 파전도. 파전도 그냥 나왔습니다. 내 것만 안 나와. 배고픈 놈 것만 안 나오고 있어요. 파전까지 다 나오는데. 아이고 씨. 라오스에서. 맛보는. 한국인. 한국인.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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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 헤라. конф나 DA. 김치 넣었어요. 김치. 따. 마 ו dove. brid 건데요. repeatedly. 근데 왜 맛보고 내 껌만 안 나오냐? 라오스 나와서도 무시당하는 것 같다 왜 나만 안 주네 라오스 와서도 무시당하네 나만 밥 안 줘 여기가 어디서 배 한 모취 당하네 떡볶이 두껍다 인생 자체가 우울하다 떡볶이 두껍다 떡볶이 두껍다 떡볶이 두껍다 떡볶이 두껍다 떡볶이 두껍다 나미 맛국수 맛 무슨 맛국수가 가장 늦게 나오냐 살다살다 처음이네 애교 어딨냐 라오스 나오면 내 삶이 좀 틀려질 줄 알았더니 라오스는 한국이랑 똑같네 오랜만에 고향 왔는데 중장이야 고향 왔는데요 지금 괴무시한다 떡볶이 두껍다 떡볶이 두껍다 떡볶이 두껍다 떡볶이 두껍다 떡볶이 두껍다 떡볶이 두껍다 떡볶이 두껍다는 해당 떡볶이 두껍다 떡볶이 두껍다 떡볶이 두껍둘 ctor inations